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포인트 119번 조회 속성 설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조회 마법사 할 때 데이터를 입력을 직접 하지 않고 데이터가 있는 것을 조회해서 거기서 선택해서 입력하겠다 말씀드렸었죠? 가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테이블에서 추가한 필드의 조회 탭을 클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회 속성을 설정한다라는 거고 잠시 직접 보기로 하고요. 목록 상자라는 게 있고 목록 상자 말 그대로 목록 상자 콤보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얘네들을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값의 목록이라든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조회 속성이에요. 얘를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갖다 입력할 수 있는 거고 또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명함 테이블을 열고요. 제가 여기 직급을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걸 다 지웠습니다. 지금 보면 직급을 직접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지금 직급 짧은 텍스트인데 데이터 형식을 체크한 다음에 조회 마법사를 클릭을 해요. 조회 마법사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조회 필드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누르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조회할 직급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장, 그 다음에 부장 다음에 과장, 연필 모양은 현재 편집 중이다라는 거고 별표 모양은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사원. 그럼 직급은 이제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입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회 필드에 어떤 레이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현재는 직급 똑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줘도 돼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선택한 내용만으로 항목을 제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까 부장, 그 다음에 과장, 대리, 사원 그것만 입력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열거 대상 제한을 체크하게 되면 열거 대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선택한 내용으로만 항목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갑 허용, 부장, 그 다음에 과장, 같이 허용이 되어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뜻입니다. 별거 없고 자 우리는 다음 마침 하겠습니다. 마침 그리고 이제 이 직급을 보게 되면 조회 탭을 눌러보면 여기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원본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우리가 입력한 직급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죠. 조회 탭이에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직급을 아까는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회가 가능해요. 아, 부장, 과장, 대리, 과장, 사원 이게 바로 조회, 조회 마법사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신경 쓸 게 뭐냐면 디자인 보기에 가게 되면 지금 직급 여기 보면 콤보 상자 일대의 속성들 그 다음에 목록 상자 일대의 속성들이 달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들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콤보 상자, 콤보 상자 여기 조회 탭이에요. 조회 탭 둘 다 여기는 목록 상자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내냐면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을 물어봅니다. 보세요. 뭐가 있냐면 콤보인데 콤보인데 목록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목록의 너비, 목록값만 허용 콤보 상자인데 그 다음 행 개수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에요. 그럼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해드렸잖아요. 컨트롤 표시, 표시 행 원번 행 원번 유형, 행 원번 바운드 열, 열 개수 이렇게 쭉 가다보면 행 개수 찾아보세요. 행 개수 콤보 상자에만 있는 거 여기 행수 그죠? 행수라는 거 행 개수를 뜻하는 거요. 그 다음 목록의 너비 지금 콤보인데 목록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외우세요. 그랬죠? 그 다음 목록값만 허용 이 세 개는 행의 개수, 행수, 목록 너비, 목록값만 허용은 콤보 상자에만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다뤄요.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 열 너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값만 허용 여러 값만 허용 목록 상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목록의 너비, 목록값만 허용 행 개수 이거는 콤보에만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기능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내버리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그 다음 공통으로 적용되는 속성 똑같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컨트롤 표시, 행 원번 유형 행 원번 방금 전에 그러니까 시험에서 언급한 보기예요. 바운드 열 그 다음에 열 개수 당연히 열 개수니까 열 이름, 열 너비 이런 거는 당연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값만 허용 아까 여러 값만 허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갑 목록 편집 허용 갑의 목록을 편집할지 안 할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얘 아니에요. 여기도 있죠. 목록 항목 편집 폼 얘는 목록 항목 편집할 때 열 폼을 갖다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 원번 값만 표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 원번 값만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조의 속성을 설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119번 조의 속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